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한 가능성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전문기업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넘버원 브랜드 진행을 맡은 정민희입니다. 2016년 현재 기업의 정체성을 규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참신한 컨텐츠로 미래를 보장해 나가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소규모 투자와 쉬운 운영의 장점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많은 창업주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창업 이후에도 계속된 소통으로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입니다. 바로 셀프 빨래방의 대표 브랜드죠. 주식회사 코리아런드릭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집안일 빨래.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빨래는 귀찮은 일 중 하나인데요. 최근 급격히 습해진 날씨 때문에 빨래를 집안에서 건조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셀프 빨래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 깨끗한 세탁은 물론 편리함까지 더한 프리미엄 셀프 빨래방 워시앤조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주식회사 코리아런드리의 서경로 대표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셀프 빨래방의 대표 브랜드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코리아런드리 어떤 기업인가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코리아런드리는 세탁 장비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워시앤조이 마케팅 솔루션을 적용해서 트렌디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를 창조하는 기업입니다. 세탁 장비는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큰 대형 병원들 그리고 세탁 공장, 요양원 그쪽으로 납품이 돼서 저희가 판매도 하고 설치도 하고 세탁이 필요한 시스템에다가 저희 공급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최근 사회경제 지표가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고령화 시대 그리고 초저금리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선진국에 이미 널리 분포되어 있는 셀프 세탁 시스템을 저희가 한국형으로 국내 시장에 맞게 우리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도록 저희가 변화하고 그리고 그간에 영세한 세탁 시설이 주로 시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시장을 저희가 보다 진보적이고 또 IT 기술과 또 오토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국내의 워시앤조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지금 저희가 영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워시앤조이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남다릅니다. 타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고 있진 않지만 업계 최초로 점포공사 표준 매뉴얼을 제공해 투명성을 더하고 연구개발한 운영 노하우를 무상으로 전수하는 것은 물론 업계 최초 점포운영 표준화 매뉴얼 제공 등 입지 선정부터 매장 운영까지 점주들의 성공 운영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건비와 재고 부담이 없고 100% 현금 수입이 가능한 셀프 빨래방만의 장점에 워시앤조이만의 특별함이 더해져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또 설정에 따라 자동 할인되는 업계 유일 해피아워 시스템과 세탁장비 모바일 컨트롤 IoT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점주가 손쉽게 매장을 관리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코리아론들이 정말 현재 트렌드에 딱 맞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력 브랜드인 워시앤조이. 동정업계에서는 최단기간에 100호점을 돌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워시앤조이 어떤 브랜드인지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은 100호점을 넘어서 지금 140호점까지 저희가 계약을 다 이뤄냈고요. 그 이유는 저희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님들 외에도 가장 중요한 최종 소비자를 향한 다양한 그리고 트렌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셀프 빨래방이 아직까지 생소한 이 시점에 셀프 빨래방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은 정보를 드리고 한 번 이용하셨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고정 가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매장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또 한 번 오셨으면 세탁, 깨끗하고 이승적인 환경에서 세탁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마케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이야 1인 가구가 많고 또 워킹맘이 많기 때문에 셀프 빨래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표님께서 기업을 처음 운영하실 때는 2002년도였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브랜드가 조금 생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기업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오랫동안 무역업을 연기를 했었습니다. 무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대응을 해주고 수입을 대행해주면서 저만의 무역에 대한 업무를 독보적으로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지인의 업무를 도와주게 되면서 이 세탁 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도와준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되었는데 10년 동안 자연스럽게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현재 우리나라 시대에 맞게 저희가 재해석해서 지금 현재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 셀프 세탁을 모르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알릴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알리고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다 마케팅을 도입을 하게 된 게 지금 현재의 코리아 런드리에서 운영하는 워시앤조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가능성을 알아본 코리아 런드리는 2012년 선진국형 프리미엄 셀프 빨래방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브랜드 워시앤조이를 런칭하며 업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셀프 빨래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탁력. 워시앤조이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일렉트로 룩수사에 상업용 전문 세탁장들을 설치해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업이라는 게 위기가 꼭 있기 마련인데요. 사업을 또 하시면서 힘들었던 시절과 힘들었던 경우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좀 하셨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에 대한 꿈을 갖고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제가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저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알리고 그 이후에 신뢰를 구축하는 점이 가장 어려웠었는데 저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가장 노력한 부분은 봉사하는 생각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생각. 그렇게 해서 무역 업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수입이나 수출을 희망하시는 업체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업력이 쌓이면서 신뢰가 구축이 되고 신뢰가 구축이 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되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짧게나마 경영 마인드에서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워시앤조이 사실은 뭐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워시앤조이 유사 빨래방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워시앤조이만의 특징과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워시앤조이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한 획을 그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세탁시장에서 저희가 프리미엄화 시키고 고급화 시키고 세탁하면 영세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저희가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마케팅을 강화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최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갖고 있는 세탁에 대한 위생 그리고 깨끗함 그런 부분들을 100% 해소하지 못한 게 기존의 세탁시장이었는데 저희는 워시앤조이가 프리미엄 셀프 빨래방을 만들기 위해 집중한 또 다른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소비자의 편의성입니다. 업계 최초로 한글 표기 액정 컨트롤 시스템과 고객 친화형 세탁 코스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세탁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워시앤조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탁에 대한 고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위생과 깨끗함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이 세탁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창출하고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워시앤조이에서는 최종 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 그리고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워시앤조이를 이용을 하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세탁 서비스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계속 브랜드의 파워가 높아지면서 워시앤조이에 대한 브랜드 파워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점주들이 수익을 더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워시앤조이는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는 상당히 최고로 좋은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 장비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희망하고 이용하고 싶은 여러 가지 세탁 솔루션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독보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기계다라는 자부심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앞서서는 살짝 봉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워시앤조이가 이렇게 단기간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아마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요. 대표님만의 경영 철학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 세월 제가 살아오면서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토득을 자연스럽게 토득이 된 부분인데요. 관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계성 중에 좋은 관계성이겠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성만이 가치를 공유하고 가치를 나누면서 인생에 대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에도 그 부분을 충분히 녹이고 충분히 적용을 시켜서 저희를 접하는 모든 손님들 또 모든 점주님들이 항상 저희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데 일을 두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이 경영 진정성이야말로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워시앤조이. 창업 전후로 마케팅에도 굉장히 많은 열정을 쏟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세미나도 개최하고요. 계속된 소통을 이뤄낸다고 하시는데요. 이 점주들과의 소통에서 가장 주안점을 주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물 계절은 바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트 페이스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또 이해를 시키고 오해가 돼 있으면 또 오해를 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 초기부터 손님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하고 진정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디지털을 통해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만남을 통해서 사업 설명회를 저희가 오픈하면서 많은 고객들한테 저희가 가진 저희의 모습, 태도 그리고 저희의 영업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나타내 줌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증명을 해드리는 자리가 되겠죠.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적용하려고 하는 업체는 저밖에 없다고 저희가 단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현장에 있는 점주분들을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점주분들께서도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요. 뭐 한두 가지 정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피소드라고 하면 모두 감사한 에피소드고요. 지금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저희 현재 저희 워시엔조이 브랜드를 다섯 개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온 가족이 같이 운영하시는 고객님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워시엔조이를 선택하기 전에 일본에 가서 여러 장비를 둘러보시고 또 업체를 알아보고 한 결과 아 우리나라에서는 워시엔조이 밖에 없구나 하시고 저희를 선택해 주신 대구 점주님들이 계시고 또 인천에서 사시는 노인 70 어르신의 점주님도 상당히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1년에 세 개 점포를 동시에 오픈하신 점주님들 그리고 특히 초창기 때 저희 워시엔조이를 믿고 저희를 선택해 주신 고객님들께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두 가지의 사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서 뭐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들 해 주시나요? 워시엔조이 팀들은 사람들이 좋다. 그 말을 꼭 다들 해 주십니다. 네. 아 사람들이 참 좋다라는 말 정말 가장 좋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점주님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점주님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고객과의 소통도 SNS나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소통 방법 택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디지털 강국인 만큼 디지털을 최대한 이용하고 우리 마케팅의 주요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SNS는 거의 전체를 다 이용할 정도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톡, 인스타그램 그리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웹진, 마이런드리라는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고 우리 워시앤주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사업도 구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직까지 비밀에 속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탁 솔루션에다가 저희가 IT 기술과 오토 그런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진인들뿐만 아니라 저희 본사도 같이 상호 수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적인 기술을 저희가 우리의 하드웨어에다가 얹히면 수익성도 높아지고 최종 소비자도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IT와의 접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탁을 필요로 하는 곳은 사실은 일반 가정부터 공장 그리고 모든 업종에 다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시간, 본인이 원하는 세탁 품질을 얻기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IoT나 오토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손쉽게 맡기고 세탁을 할 수 있고 또 손쉽게 받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도 세탁을,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저희 셀프 발령 점지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본사도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에서도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조언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면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조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준비하는 것과 또 외부 환경으로 물질적인 준비와 그리고 멘탈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준비가 안 된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금적인 준비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열정, 노력만이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기본 근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중요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시앤조이, 어떤 브랜드로 우리 고객들에게 기억 남길 바라시나요? 네, 그 브랜드명 자체 그대로 세탁을 워시로 하지만 그 안에서 엔조이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고객들이 오셔서 이용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기본 좋은 회사라는 기본 좋은 브랜드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회사 코리아 런드리로 꾸며봤습니다.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창업 이후에 계속된 소통으로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